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방송 안하는데요? 방송중인데? 트위치도 하고있어요 잘 안들리지 침착맨님이 뒤에서 훈수하는건가요? 뭐 하시지 않을까요? 아아 소리 조금 크죠 작죠 침착맨 제가 그럼 서포트 해드릴까요? 정글 해드릴까요? 정글 정글 해주십쇼 아 정글로 그냥 해드릴까요? 그럼 서포트한테 욕먹지 않을까요? 그게 또 재미죠 아 알겠습니다 아 긴장되는구먼 그 대전찾기 누르셔야됩니다 어어 이거 뭐죠? 대기열 후순이 40초 남았는데 후순이 덱이예요 너무 많은 게임에서 닫지한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형이 형이 닫지했다는데 아차차 우정매가 탈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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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탈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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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고 그런거였던거 AI전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어? AI전도 안했는데 어? 쟤 그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형님 이거 솔랭입니다 아 이거 랭겜이에요? 네 아 그러면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잘해도 되는거죠? 제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침창민님이 뒤에서 좀 이제 코치 넣으니까 좀 낫겠죠 전 게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아니 보는 눈은 옆에서 그냥 좀 약간 잘하세요 저희에 비하면 굉장히 깊으세요 아 블리츠를 항상 변하네요 아 귀찮아 죽겠어요 아 귀찮아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둘 다 우정매는 우리 정글 매직박입니다 저는 아이디 이제 바꾸려구요 뭘로요? 옳컨이 우정매로 왜냐면 저는 이제 아차타라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도 죄송합니다 전 진작에 바꾸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다 깨우쳤기 때문에 올컨이를 달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서포터 카타리나도 해요? 안해요 안해요 미드에요 저거 두번째에요 우정매는 뭐 그럴 수 있죠 서포시 미드 갈 수도 있는거고 아 그러네 서포터네 근데 자르반 46세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우정매라고 하지 말고 우정박이라고 하세요 우정박 우원박 해서 아 박자돌림으로? 저 그거가 고민돼서 여쭤봤는데 배우님이 우정매가 좀 더 어감이 좋다 하셔갖고 또 우정매라고 그럼 올컨이는 우정박으로 해보고 뭘 올컨이야 왜냐면 저 이게 아차차 수준은 좀 벗어난 것 같아서 한 번 보겠습니다 아 저기 좀 조합이 차는 조합인데 큰일났다 아 녹턴이네 녹턴 카사딘 사미라 노 모데카이저 어 사미라 저거 잘하거든요 못하는 애들은 사미라 잘 안 골라요 최소한 브론즈 이상 녹턴 녹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공포 도망가야죠 네 원딜 누가 지키냐고? 지킬사람 없는데요 아무도 안 지켜요 아니 얘 뭐야 CC 자체가 별로 없어 CC가 없네요 저희 팀에 아예 CC가 없어요 지킬사람이 없어 근데 미스포츠는 녹턴 올 때마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또 버기뚜 이거 어때요 나가기? 깎이는데 내가 새로운 아이디가 없어 5분 기다리면 할 수 있어 버기뚜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요 게임 도중에 나가는 행위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어 사미라 이고브 레전드 제재사항입니다 나가시면 안돼요 사미라 브론즈 최소 브론즈 쏘나 브론즈 카사딘 브론즈 다 브론즈네? 모카 모비카이저 실버 쏘나 실버 어 얘 왜 실버임 미쳤다 우리 팀 저의 배불뚝이 브론즈 1 사미라 브론즈 1 우리는 브론즈 4가 대부분이네요 아 왜 우리 팀만 그래 항상 어 맨날 왜 이렇게 티문이 없지 나는 진짜 근데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어 저는 맨날 티문이 없어요 너무 고수다 실버까지 잡아주네 해봐야 알아 아 쪼끔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 어차피 내 계정에 있는 경제 응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이 또 예민하니까요 이런거도 아 이런거 체계적이네요 저렇게 어디갔냐 어 어, 문도 탑에서 싸우는 줄? 오, 왜 저러면? 어, 딱 봐도 모데카이저가 이겨요 흫 아, 나 이거... 자르반, 맵리, 고아라는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이른데서 오늘 스트레스? 뮤트홀 할거라 괜찮습니다 뮤트홀 하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려도 됩니까? 그럼 뮤트홀 하셔도 아, 읽어주세요 아, 오케이x2 저는 왜냐면 정글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카타리나 왜 저긴냐고 뭐냐고 왜냐면 저 이제 싸워주러 가는건가봐 2대2로 이기지도 못했구나 문도 간다! 다 왔는데 문도 피가 없네 자르반아 아... 아... 오케이, 너는 리포시다 아... 여기 있을 필요없어 아, 자르반 도와줘야 돼, 도와줘 자르반 도와줘 내가 못 봤어, 죄송 2대 아니, 근데 저 카타리나가 아까 서포트인데 미드 고른 친구 아닙니까? 네 됐어 보지마 어? 하지만! 이거 해주면 돼 어? 죽였어 어떻게 죽였네? 옆에는 있어야 돼, 경험심먹어야 돼 아이씨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야지 소나가 견제했을 때 우리 아군이 우리 아군이 때린 살려줘! 아 우리 그게 없네? 서폿이? 네 카카리만 어 우원박 안 돼 안 돼 잘 알고 있어 아니 이거 아 너무 어지러워 근데 나 여기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라인이 커가지고 제가 한 번 받아주러 아마 이 쪽 안 오면 아차차 우원박 아차차 우정 미치겠네 2 1 2 포메이션 2 1 2 포메이션 이거 이거 대포 대포 아 서폿이 없어? 해주면 되고 근데 자르반이 바텀 보여가지고 저쪽 레드 털렸을 수도 있는데 탑에 있잖아요 킹각선 아니 카타린은 왜 저기있냐고 뭐냐고 쟤 그니까 처음에 그 입털때부터 보이잖아요 성향이 CS가 CS 4개 먹었어요 군당 하나 하 자 미드 갱 갑니다 뿌쨰 나이스 나이스 저 바이 개먹고 바텀 내려갑니다 좀만 버티고 계세요 라인만 지워놓으세요 아 그 피가 너무 없는데 하 카타린아 채팅창에 정민씨 세작품 채팅창에 서폿 우리 서폿 어디감 한번 치시죠 아이 싫어요 똑같은 놈는데 아 그럼 싸우죠 가는 중 나올 수 있나 쿠키 드세요 쿠키 쿠키 어 근데 쟤 사미라가 잘한다 어 뭐야 아 이거 왜이래 피가 괜찮아요 문도가 또 오는 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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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타리나가 뺏었어 전원근이 너무 아파요 카타리나가 뺏었어 문도 오는 중 어 여기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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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는 집에 집 갔다고 근데 마침 문도가 지원군으로 와있던 참이라 든든해 문도가 그냥 더러워서 내려오 카타리나가 문제야 결로군 그죠 네 근데 문도로 또 내 CS 내 CS 뺏어먹음 어? 문도 내 CS 뺏어먹음 문도도 먹고 선예의 경쟁 아 이거 일반 게임으로 고른거 아니죠? 선예의 경쟁 이거 지금 솔랭이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내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한마디 해도 되나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지금 지금 좀 집중중인가요? 아니 보여줄 실력도 없잖아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하하하 나 저한테 저한테요? 갑자기 아군을 공격을 아 이러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아 진짜 나 이러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 이거 하려고 오늘 온 건데 그니까 이재훈은 미끼였다고 오늘 이재훈 핑계로 로라로 왔는데 아 이거 참 아 그럼 재훈씨가 어떤 어 뭐야 아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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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도가 카타리나 이 새끼 또 내려가 아 미친놈인가봐요 카타리나 진짜 아리로가 밑으로 갑니다 살 수가 없어 너무 어지러워 사실 그 CS 먹어서 버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생긴 골드가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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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CS 17개 드셨네요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탑어땅하지? 저거 탑 누가 받아야되는데 아니 문도 아 문도 형 왜그래 진짜 문도 쫓겨난거 개류만 대이동처럼 어 근데 저거 탑 어떻게 하죠? 옛날에 탑짠 나 유행할때 하던 건데 이거 탑 버리고 돌아다니기 신지드처럼 문도 또 올라간다 대여행 대동집지도 게르만족 대이동 문도 파일 으 또와 또온다 또온다 또와 살짝 빼시고 6랩 언제되요 저 이제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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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준비하세요 그럼 됐다 됐다 준비하세요 이 새끼들 이거 있나보다 이따가 준비하세요 네 준비 다 끝냈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미드 밀어서 나쁠건 없어요 나쁠건 없어요 사미라가 왜이렇게 힘들게 하지 사람 자 갑니다 준비하세요 자르만 자르만 내려갑니다 사미라로 가요 지금 뭐야 아따 괜찮아 괜찮아 범멸 뺐어 사미라 그 동그랗게 저 근데 피가 잘 안다네 소나 저것 때문인가 아 아 유턴을 한번 다시 내려보게 알지 저도 보면 생겼거든요 왜 안들어갔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도 칼 우리 두개 있는데 들어갈 만한데 딜 아 스웨인 온대요 스웨인 스웨인이 또 오네요 근데 저 카타리나는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나요? 팀원들 간에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나요? 예 바텀 갈게요 알아요 안되겠네 위로 갈게요 오 뭐야 녹톤 녹톤 여기야! 여기야! 스웨인 3대2다 저기 올 수 있어? 어디야? 와야되는데 지금 쏘세요 아 궁이 없어요 아 아 어둠이형 아니다 궁말고 그냥 공격 근데 저 소나가 좋아가지고 잘 안되네 그래도 41개 먹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스웨인은 그 CS가 18개인데요 왜? 아 아 으허 집에 가들래요 자 소나가 사실은 저렇게 종잇장 같거든요 한번 물리면은 네 그냥 어 여름철 눈처럼 사르르 녹아요 제가? 저놈이? 소나 저 가야금 들고 다니겠죠 상대방이 그냥 여름철 설레임처럼 모로가 한당말이 뚝 떨어졌을 때 어때요? 아스팔트 그 지글지글할 때 사르르 녹죠 그렇게 돼요 근데 올라갔네요 잔나도 녹톤 미드 아니야 아니 아니아니아니 약간 사마이 같네요 어떤 면에서요? 이 자리에 없는 쏘나 공포 때문에 아래 밀어도 돼요 다 여기 있어 타워 쳐도 돼 타워 근데 이제 제가 치는 동안 또 오는 거 알죠? 아뇨 제가 미드에 3명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 한 명밖에 없어요 녹턴이 궁 쓰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3이자 죽었어요 계속 쳐도 돼요 저도 붙는 중 녹턴 오면 죽지 뭐 죽지 뭐 전멸 있으니까 끈끈이 할 때 전멸로 빠지면 돼요 한 칸 더 가능 어 아 얘 빼시면 되구 카사딘 면타니까 전왕근이 아프다 너무 아파요 전왕근이 카사딘이 다 탐으로 왔어요 그래서 두판짜부턴 좀 힘들어하는구나 어 맞아요 첫판에 가장 잘한다 제가 너무 혼란해가지고 이거를 이기고 있는게 너무 놀랍네 옛날에 그 뭐지 애기 올림픽 하는거 같애 막 누르는거 아기 올림픽 카사딘 올라오는데 돈불이 나오고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하석이 난장 수웅하고 들어와요? 네 오우 쉣 뿅 퓌 오우 카사딘 맞췄어 거치만 오우쉣 뭐야 바비 이건 좀 이러지 마세요 이게 나의 실력이니까 직박이 형이 잔치집 거지처럼 와서 하아... 쓸어 담는데요? 없네요 남은 밥이 다 들어갔네요 얼마 없어 잔뜩 드셨으면서 아니 카사딘 개피였는데 없어져가지고 우리 서폰 뭐함? 서폰 미드에서 아니 우리 서폰이 먼저 탑으로 갔다가 미드로 데려왔어요 서폰이 자꾸 여기저기 돌아냐면서 더부살이 약간 집사불체 하고있어 각 집에가서 윗포님 라인 한번 밀어보실래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카사딘가 카사딘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잠시만요 싸... 싸우고 계셔도 돼요 싸워도 돼 지금 싸우세요 싸우세요 카사딘 때리세요 나이스 이러고 용먹을 거니까 그 라인 한번만 밀어주시고 박은 다음에 용으로 올라오세요 히히히 이놈아 콜 좋다 이놈아 두판짜부터는 힘들겠는데요? 두판짜부터 오 네 혹시 그 팀창맨님 방금 디테일 플레이 보셨어요? 네 하사딘이 그 전멸 비슷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창을 아꼈다가 나중에 쓰는 아 기술 기술 아꼈다가 나중에 쓰는 크으 지렸다 좀 괜찮지 않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전멸 비슷한 스킬 궁극기를 바라는 거죠? 카사딘 몰라요 막 점프점프 하잖아 근데 기... 기창을 맞추지 않고 기... 기창을 맞추지 않고 기창하면 무조건 점프점프 해가지고 기창 쓰면 안 되죠 아니 기 따로 똥꼬 찌르기 따로 하시던데 오 왜 바텀 저기 올라가 있냐 아니 똥꼬 찌르면은 그... 전멸 쓰면은 그... 전멸 쓰면은 그... 전멸 쓰면은 그때 하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기창이 아니고 아아 폐 폐 폐 그냥 폐 폐 폐 폐 폐 폐 힐 쓰면서 힐 힐 쓰세요 힐 쓰세요 힐 쓰세요 그냥 폐면 이긴다니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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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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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빠지.. 아하아 이제 어차피 못 빠져 끈끈이 끈끈 당하면 어차피 못 빠져 그럼 패야돼 최대한 패면 아군이 후속에 교전이 있을 때 도움이 그래도 될 수도 있어 아 내가 지네? 안보고 있어서 소식만 들려와 안보고 있어서 아아 내가 지네 아니 그 바텀에서 1대1 했거든 궁에 다 꼽았는데도 지네 녹턴이 공속 강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131이고 녹턴은 401여가지고 하지만 저희 미드는 이기죠 왜 서포트 잘하네요 서포트이 지금 카타리나의 포텐셜도 쓸어 담고 있어 이거면 이거 한번 그러면 안아줘도 고맙네 좋은거네 근데 근데 인성이 좀 안좋아서 안돼 아 이미 스찬에서 아웃 지켰대 우원바한테 지켰어 나한테 지켰어 아 녹턴이 안보여서 못가겠어 녹턴 구웅 아직 조금 시간 여유있을거야 근데 또 무서워요 카사딘도 올거 같아 카사딘 오면 패고 내가 볼때 카사딘은 이길거 같고 녹턴은 근접하면 못이기고 와드 어디다 박을까요 와드 와드 그 위에 용 앞에 박아놓자 아아 아 이거 왔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이거 뭐여 어 깬다 깬다 우리 깼다 우리 깼다 장사 일단은 녹턴이 깡패라 이거는 뭐 뭐야 바텀에 계속 있어야될 팔짱가 아니 이제 믿으로 가세요 탑일듯 믿고 가면 제가 내려가라고 할거 같은데 탑이에요 한번 쓱 가볼게요 키보드 마우스 쉴 틈이 없다 어 모임 갈 때는 그냥 보면서 가요 저기 저기로 클릭해서 탑에 절려? 우리 정글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때리는거 아니면 보면서 가는게 제일 좋아 오움박도 왔네 자 문도 없어요 우리 뒤에 뒤에 돌아가고 있고 녹턴이 어 모카 어 뒤에 녹턴 와야 오케 각 잘잡고 궁 궁 각 생각하면서 문도 문도음 어 뭐야 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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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쏘겨 때려 때려 무지성을 때려 이거 타워까지 타워 조금 밀어도 돼 어 궁 좋아 어 근데 쟤 안되는데 안 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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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까비 아 아 아 아까는 녹턴이 옆에 그 피 없는 애를 물었잖아요 네 스웨인을 물었잖아요 네 그럼 녹턴이 붙는거 다 썼죠 네 이제 나를 때릴 사람이 없어 응 그럼 마음 놓고 그냥 묶어놓고 패면 돼 뭐 뒤로 갈 필요도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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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길 그냥 서서 때리면 돼 응 뭐 모데카이저 모카는 이렇게 땡기는거 있잖아요 봤잖아요 많이 봤죠 아니 방금 아까 한번 피했는데 방금은 아 캐릭터마다 아 거리를 좁히는 기술이 한번씩 있단 말이야 내가 가든 상대방을 데리고 오든 응 그 스킬 빠지면은 걔는 이제 나랑 거리를 좁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응 묶어놓고 패면 돼 오케이 뭐 드세요 어 뭐야 뭐야 왜 항복이야 어 왜 쟤는 죽이면은 176원 밖에 안줘 많이 죽었나 보네 그 그 그 금액이 상해요 몸값이 음 아니요 파탄 팍팍 비세요 미드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어 농턴이 있네 그럼 그럴땐 미드로 붙어주세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할거 없으니까 위험해보이는 눈인걸 흠 내가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흠 흠 흠 세상에 나다다 아냐아냐 저 정글에 자르반한테 가는거 같애 아니 아 맞네 아니 아 카탈이 나네 카타는 끄세요 어 껐어요 아니 핑도 오우 쉣 아 탭 탭 카타의 핑도 끄세요 여기 그냥 핑이야 이거? 아 감정표시도 꺼 왜 카타 뭐라고 해 계속? 핑을 계속 찍어 아 우리도 찍으면 돼 우리가 이득이죠 저희는 안 보고 찍기만 하니까 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아 좀 판 이게 구도 자체가 보여주기 힘든 판 우원박 실력때문이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좀 저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CS도 많이 따라하고 킬도 얘가 훨씬 많이 죽었네 차미라보다 더 그 킬수도 많죠 네 그렇지 그렇지 버스 흐흣 아니 아무것도 없는거 한 뱉친 듯이 한 뱉친 듯이 한 뱉친 듯이 무흡클릭을 여기서 호흡을 하고 계셔야지 일로와 일로와 어 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바 오잉 전탑 으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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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흫 안 돼? 윤드 죽어라 흐흫흫 그럼 어디 갔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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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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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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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게 느려지게 오케이 미드 흐흫 궁극기 각 아주 좋았구요 카사디네 길을 하나도 안들어가니까 그냥 개패세 흐흫 흐흫 어 타워 깨시면 돼? 말뚝팀 흐흫 rpm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폐 그냥 폐 그런거야 뒤로 갈필요도 없어 그냥 무호흡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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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는 꿈속으로 가는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네 그거 쓰기 전까지는 붙으면 안돼 잘난지 하지마 다음에 뭘 하러 오실때는 네 본인 마우스 갖고오세요 근데 이게 더 좋은데요 마우스가 죄송하지만 용 1분 하나 드릴까요 마우스 알았어요? 비슷한거 광고한거야 아 진짜? 직발경 하나 드려요? 네 제꺼 조금 마우스가 여기 여기 용 와야돼 용 와야돼 아직 아직 같이 같이 아 먹어도돼 이거 원딜 먹어도돼 흥? 먹어 먹어 나는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도구일 뿐 시팅을 미안해 얘네 왜 아 스웨인 왜 집가? 이거 와야되는데 야 템 나오나? 고향 생각나서 나오려면 좀 걸리잖아 31분이나 남았는데 미드 팍팍 밀든가 스웨인 미드로 온다 미드 여기로 가볼게요 카타 따라다니면 돼 카타가 이성은 구려도 사미러 잡으면 돼 어 뒤에 온다 거기 잡으세요 모카한테 걸리면 돼 모카한테 걸리면 돼 모카의 꿈속으로 최대한 딜 할 수 만큼 하세요 딜 할 수 만큼 모카의 꿈속으로 가버렸어 모카의 꿈에는 모카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모카 진짜 세 아 스웨인이 탑 안가도 되는거였는데 아니 이거 같은데 왜 자꾸 항복을 누르지 누가 누른데 카타 스웨인 피 안다는거 봐 와 스웨인 계속 피 나 스웨인 잘하는디? 하지만 그 장사없어요 다구레인은 장사없어요 아 아깝다 이거 같이 싸웠으면 이겼을거 같은데 모덴인데 왜 자꾸 모카라고 하시냐 하아 이거 마우스 핑계라도 될까 했는데 마우스가 너무 좋은데 쓰읍 모카라는건 처음이래 모카의 꿈속으로 목화 잘 싸워보자 얘들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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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톰은 답없지 녹턴 야상국 스읍 우울해진거 같은데? 아뇨 어우 오래죽어있네 원래 모카가 모카나 녹턴이 붙으면 끝난거야 가To guerra 카카트 해 줘 니가 망친게임 니가 잘해줘 explaining 바론가 한 것 같은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저 아래서 다 뭐 해? 반상이에요? 용서만 아래 사미라 오 사미라 집 감고 끊었어 카탈리나가 잡을 듯 미드 드세요? 원방님은 미드 드시고 근데 또 녹턴 올 것 같은데? 녹턴 아까 궁 썼잖아 못와 근데 엄청 금방 돌지 않아요? 아니 좀 걸려 올려면 좀 궁.. 좀 걸어와야 돼 그리고 내셔 남자가 먹었어요 바론 먹초코어 나도 이제 도이닝 나옴 어? 녹턴 제가 너무 마우스를 학대하나요? 아니 뭐 학대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전환근이 아프구나 한.. 제가 봤을 때는 40 봅니다 40 넘어가면 지루한 생길 거 같아요 지금 87년 생기시잖아요 40 될 때 쯤에 요렇게 생활하시면 아 그래요? 아 올해도 아프더라고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가 아닌데 터널 증오꾼이냐 아니 다들 이렇게 무시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심했는데 롤엘보입니다 롤엘보 자 보세요 이동하.. 왔다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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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오세요 아 또 꿈 속으로 갔어 아이 이를 전멸로 피해 전멸로 피해 딱 내릴 때 어 전멸로 피해 아 어 뭐야 항시 가까이 가면 안 돼 아 오늘 모카의 꿈이 안 빠졌다면 모카가 누군가에게 쓸 때까지 최대한 안 붙어야 돼 모카의 꿈 거는 건 타겟이라 무조건 걸린단 말이야 피할 수도 없어 모카의 꿈은 피할 수 없어 불가항력이야 그러니까 모카가 궁을 안 썼다면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럼 모카도 원딜한테 쓰고 싶어서 궁을 아끼다가 결국 아무한테나 쓸 거야 못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붙는 게 오히려 길하는 거지 모카의 궁을 봉인하는 거니까 아 모카가 내 꿈을 많이 꾸네 아니 너는 지금 모카의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모카의 꿈 쪽으로 간 거야 하하하하하하 정민씨가 초대받았어 초대받았어 인바이트 아... 아쉽다 아쉽다 다 이긴 건데 초대장 두 번 받았어 일게임 할까요? 일게임도 똑같애 사실 똑같애 일게임은 지금처럼 더 혼잡해요 아 카타 신고여야 되겠어 근데 매너가 좀 더 좋아 일게임이 왜냐면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거든 여긴 좀 집착하거든 옷은 구페야 일게임은 다 막 연습하러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단단히 빡셨나 본데 탈주 안 했잖아 근데 막 체크해도 돼요 어차피 안 봐 안녕하세요 전 성실한 롤 플레이어 입니다 곧 터널 중후군 하하하하 오랜만에 솔로랭크 게임에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려는데 이 플레이어가 서포터로 카타리나를 고르더니 탑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정글에게 저희 정글에게 부모님 욕을 포함해 한 혐오 각종 혐오 발언을 날렸습니다 저는 붙겠습니다 OMG 한번 붙여요 이쯤에서 아 그럼 너무 장난 같지 않아요? 네? 어차피 안 봐 어차피 OMG 이 신고하기가 왜 있냐면요 그냥 쓰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 풀리잖아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쓰면서 좀 안정화되라고?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 쓰면서 어떤 이유로 내가 화가 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치 안해주면 진짜 이거 일게임으로 바꿔볼까요? 한번 이기고 퇴근하시죠 아 일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길때까지만 하죠 이길때까지 일게임으로 하면 저 화장실에 야구 시작해 아 그렇구나 화장실 빨리 이길게요 그냥 화장실 빨리 갔다 볼게요 다녀오세요 화장실 아 화장실 긴장하셨나? 화장실까지 아 이거 이대로 쓰면 이거 3일 못 갈 것 같은데 마우스? 세 번씩 누르지 않아요? 세 번씩이 아니고 A 누르고 그거 좌클릭을 세 번 정도씩 하던데 클릭을 안 한다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니까 그 형 키아노 리부스의 스피드 보셨죠? 버스 멈춰요? 안 멈춰요? 못 멈추잖아요 멈추면 터지니까 그니까 그걸 보는 것 같아 영화배우라서 그런가? 영화처럼 하네? 마우스 컨트롤 아 계속 누르는 거야? 멈추잖아요? 마우스가 터져 그런 각오로 하는 것 같아 뭔가 안 멈춰 마우스가 아 클릭이 안 멈추는 거야? 이동은 안 멈출 수 있잖아 움직이는 거는 클릭이 그건 것 같아요 이동보다는 클릭에 잡혀있는 것 같아 폭탄이 터지니 안 터지니 발동 조건이 아니 무슨 클릭 횟수가 뭐 초당 몇 회 이하로 떨어지면 터진다 이런 거 응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머스 부어 보내는 줄 알아 그리고 이게 제 방송이 세팅이 좀 바뀌어가지고 클릭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되게 정확하게 진짜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어가고 있어 제가 언제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우원박님 하는 걸 현실에서 봤어요 뒤에서 어 근데 피시마크스텐인가 하여튼 봤는데 탁탁탁 탁 이렇게 어택을 하더라고 한 대 때리는데 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도 아 그치 세 번씩 아 섭섭하네 어 오 제발 오 제발 날 근데 왜 아이언으로 안 내려가요? 내려갈만 한데 0점 밑에 있어요? 선생님이 수학문제 딱 냈는데 어 너 0점보다 더 지식이 없는데? 마이너스 3점이야 밑에 학년가서 다시 배우고 와라 이럴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래 있냐고요 유급을 아니 이거는 그래도 아이언이라는게 있는게 있어 그니까 무엇이든 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는 법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시작과 끝이 끝에 존재하는 그 뭐라고 하자 존재? 오케이 끝에 거하는 자라고 하자 끝에 거하는 자 아까도 개 아니야 그 아이언은 경편없는 부품이다 룸 룸 룸 룸 부품이다 아이언은 안 쳐준다 라는 얘기군요 아이언은 롤이 아니다 아니 롤이 맞아 아이언의 롤일 뿐 직박이형 아이언인데 지금 카타리나를 해냈어 근데 이제 게임이 롤이인데 장르가 다르지 어? 미드 요네? 미포를 가져갔어 아 미포를 가져갔네 징크스로 혼내줘 징키를 혼내줘 징키 그래야 되겠다 얘가 나미를 고르면 루시안을 골라볼게 한번 보여줄까? 루시안 한번 싹 찍어볼까? 찍어놔요 그래야 나미를 해주지 어? 안해주네 어? 부부야 부부 부부신어진 닮개삼기네 나미랑도 잘 맞잖아 근데 부부니까 해 카이사? 미드 카이사야? 뭐야 저게 온 딜 둘이야 미드 서포트 있어요 그 2로 견제하는데 2가 데미지가 꽤 들어가 맞아맞아 정신이 네 뭐 보여드릴까요 침창외님 노루 보여드릴까요 뽀삐 보여드릴까요? 잘하는거 뽀삐 재밌을것같은데요 뽀삐 한번 보여드릴게요 뽀삐가..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또 저희 히오스 출신이기 때문에 디아블로 벽궁각을 오랫동안 봤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요 뽀삐 3점 홈런 3런, 2런 제가 3런 그때 두번 쳐가지고 욕 먹었어요. 저희 팀은 상대방 살려준 어... 방생해가지고 졌어요. 걔가 커가지고 약간... 그... 제라툴 공허의 과목같이 각개격파 한다는 느낌으로 어? 튀김어서도 어? 케넨 또 권위자 앞에서 한번 케넨... 보여준 느낌인데? 방풀인가? 탑은 말파데케넨 그날 PC방 갔날 박잔디님이 헤어지고 그 이제... 그 뭐야 뭐... 인사하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미포보다 루시안을 더 잘하십니다. 고거 딱 하나 왔어 미포판에 어지간히 쌌나보네 잔디님은 롤 잘하잖아 그러니까요. 그 잘하시는 분이 미포보다 루시안을 잘하십니다. 음... 루시안을 좀 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하시지 아까. 그냥 해도 돼요? 루시안 그치 남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실버가 3명이에요. 왜 실버가 3명이야 왜 우리 팀만 이렇게 안좋은 사람 걸려요? 안좋은 사람이랑 하면... 헉! 아... 아차차 우정매 0승 6회임 차... 카시... 카시 도 한번 봐 이런 애도 롤을 하네 55477? 아래 봐봐요. 5477이고 556 그리고 요거까지 샀어. 이... ADKD AG는 저거까지 샀어 아재일 확률이 높음 아... 아재들은 저런거 돈 안 아끼고 저게 뭘 산건데? 저거 자기 기록 생기는거 아 이걸 사는거에요? 돈 아까 카이사 미포 얘네 둘이 그거 아니야? 친구 아니야? 너무 높은데? 점수가 야 뽀삐 진짜 재밌겠다 너무 궁금하다 뽀삐가 간지난게 뭔지 알아? 엄청 큰 망치죠? 짧게 잡지 않아요. 키가 작으니까. 저... 저 망치가 엄청... 어... 귀한... 아티팩트에요. 보관하는거에요. 딱 봐도 요들의 체형의 망치가 아니잖아. 자일게 아닌거지. 아... 자일게 아니라고? 누구꺼임? 그건 스토리로 보시면 망치 쓰는 애가 있나? 그니까 저걸 엄청 긴걸 짧게 잡는거에요. 어 근데 케넨이 좀 할 줄 안다 이거는 내 생각에 도우미 같은데 케넨이거 오오오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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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전멸 빠진거 같은데? 전멸 빠진거 같은데? 거기 있나요? 아 찍은 안보여요. 아 그니까 나갔어? 네 나갔어요.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멸 빠진거 전멸 빠진거 전멸 빠진거 어 새나 엄청 기대된다. 전멸 빠진거 전멸 빠진거 전멸 빠진거 사실 A 누르고 가만히만 있어도 돼 그럼 알았으면 뺴합니다. 아 그래요? A 한번 누르고 가만히만 있어도 돼 그럼 이걸 클릭을 하는거는 움직이고 대고 움직이고 대고 이거 할라고 하는거지 상대방이 내 위치를 카이팅하려고 그렇게 하는거 아님? 어 근데 그 골렘 잡을때는 굳이 안해도 되가지고 아 쉿 뺄때 저런거 쓰잖아요 똑같이 원형이잖아요 사이드로 빠지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편 세나가 때릴때 호응도 해줄수있고 아예 뒤로 빼버리면 세나가 고립돼서 같이 때려주고 싶어도 혼자 맞아가지고 딜교환이 안좋게돼 그래서 옆으로 빠져야돼 이렇게 뒤로가지보단 이쪽으로 그러면은 또 정글에서 오잖아요 에? 지금은 안오니까 지금 세나 저거 보고 호응할려면 하고 세나가 그 꽝 대 꽝으로 붙으면 약한데 얘가 힐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복구가 되요 아 피해고 온다 똥침찌르기에 맞춰서 천천히 하면 오케이 아이 그정돈 알죠 아 좋아요 힐 받고 똥꼬 쉽게 내주지않고 똥꼬 쉽게 내주지않고 똥꼬 쉽게 내주지않고 하얀 오오오오오 폭박이다 아이씨 잠깐만 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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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들었어 끌어들었어 오케이 لل됐어요 미드도 그 전멸폭서 우리 유리에요 똥꼬 사수하라고 똥꼬 사수해 한대 그.. 그 대화 빨리 삭제해! 치키잖아 징크스 핑 찍히는데? 응 하지마 빨리 해야돼 이거는 그래야 멘탈치킨 뭐.. 뭐 하나 사야지 손이 떨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시에나가 그.. 그거 하잖아요 감옥 그 멈추는 자리에다가 덫 깔아주기 아 오케오케 우험마계 우험마계 뒷문단속 하하하하 우험마계 뒷문단속 하하하하 똥꼬 지켜 똥꼬 사스해 똥꼬 사스해 하하하핰 아 이렇게 해서 사수할수 있겠어? coloss 오오! 사수하라니까 총축시 야 소수빼 옷 ham 저 꾸기 있죠 꾸기 꾸기 자리가 랜덤하게 생기는데 3번에 생길 수도 있고 4번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시작하면 도랑검 1번 2번을 맨 끝자리로 보는거에요 5 6번으로 그럼 꾸기가 무조건 1번 자리에 생기겠죠 그럼 당황했을때 1번 누르는 습관이 들인다면 근데 저는 3번을 누르는게 편하거든요 근데 봐봐 나중에 하다가 템을 하나 더 샀어 그럼 4번으로 들어오는데 꾸기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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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때려야돼 혼자 고립대쳤잖아 아까 나이스 나이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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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때렸어야돼 그니까 지금은 두명이잖아 아까 얘가 카이사가 앞에 살짝 나올수도 있거든 같이 패야지 어 왜 왜 없어 어 어 어 죽지마 죽으면 안돼 아 바뀌었어 몰라 하이 또기왔다 또기왔다 또 갈께요 예 지금 앞에있는 애 놀이주면 되요 아무나 벽궁 오케이 예 그런거야 이제 더 더 때려 때려 무조건 때려 아 왔어 비해고 왔어 아 이거 때리 저거 그냥 접고 가는게 나 아냐 때리고 죽었으면 더 좋아 때리게 때렸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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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아 진짜 안돼 이거 나 이러고 있는거 너무 진짜 너무 죄의식 느껴 너무 미안하던데 저랑 할때는 죄의식 안 느꼈어요? 아니 죄의식 느끼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아 아 씨 큰일났네 야 배우는 배우야 지금 몰입했어 아 하아.. 개랑스럽겠네 하아.. 진짜.. 사려 사려.. 사려 사려 그냥 사려 images CS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뒤에서 세나가 피 쳐주니까 피하고 미드? 저 견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긴해요 힐을 안해주네? 세나나 견제하는데 쓰네 힐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게 무서워. 갑자기 앞으로 가 아 근데 바텀은 못갈거 같은데? 6킬인데 아이씨 제가 가고싶어도 아 이제 칠 됐네? 칠 대 0 가도 안될거 같아서 이거를 이번판 칠 아 근데 상대가 잘하네. 카이사가 잘해 내가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됐지? 아 난 저 미포 2땜에 정신이 없어져 저기 아프긴 해 아프긴 해 롤 안해야되겠다 어? 처음으로? 간다 오 어 어 걸렸다 덕 걸렸다 어게 어 피하고 아 리오네 리오네 자루반 아 자루반이예구나 삐뽀 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해 줘 해 줘 해 줘 해 줘 오 세나 좋았다 때려줘 가서 좋아 좋아 비비고가 믿음 없고 있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예요? 기다리기 시연아 기다리기 여기서 시연아를 기다려서 근데 그 프로게이머도 홀린 듯이 질 때가 있어요 와 근데 이건 너무너무 크게 졌는데 이거봐 이거봐 근데 왜 그렇게 된거지? 처음에 2킬 그게 컸나? 그니까 뭔가 이게 아 으아 쨔쨔쨔쨔쨔쨔 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² 딱 정글 미드 와 저거 너무 아픈데? 꽉 요게 호흡 얘가 뭐 스킬을 쓰잖아요, 맞췄죠 멀잖아요 억지로 호응을 할 필요없어 그냥 버리고 가는거야 굳이 호응할 필요 없어 그니까 호응을 늦게 하려고 하니까 상황 끝났는데 다 온거야 그니까 나는 또 맞는거야 교대로 맞는거야 굳이 호응할 필요 없어 너무 멀면 걔는 알아서 그냥 견제하고 알아서 빠질 계획이 있으니까 삐뽀다 삐뽀 한번 볼까요? 아 아 제가 맞는구나 삐뽀 한번 볼까요? 아래 삐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삐뽀 살아갔나요? 미포 적중은 별로 안아프지 옆으로 빠지면 돼 ereem 하ounds 하늘이 바른하는 메뉴야 흐으으으은 기셨나봐 어떡해 똥꼬 찌르기 와아아아아아 아 탄다 탄다 몸 타들어간다 칠 칠 남았어 칠 쪼금 안 튼튼했다면 약간 잔병치레를 했더라면 큰일날뻔? 와 미쳤다 저거 똥치 미드 밀려야해 아니 나 이렇게까지 안 이렇게 이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상대방이 좀 잘하는 것 같다 왜냐면 카이사가 막 막 막 다이브를 하잖아 얘가 좀 잘하는 것 같다 깔고 싶지 않거든 깔고 싶지 않거든 깔고 싶지 않거든 그래! 내가 칭크쓰다! 그래! 내가 칭크쓰다! 이재훈 배우님은 가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매직박 형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왜요 매직박 형님은 뭐 어? 안 반갑다 이거에요? 반응이 왜이래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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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갑! 지금 매직박님 경찰서 연행되신건 풀려나셨나봐요 그거 형 짤 진짜 웃기던데 왜요? 연행됐어요? 왜요? 연행됐어요? 법무팀에 연행돼가는 사진 합성한 거 어 미퍼 이거? 여기 들어오네 이거? 힐 써줄 생각하고 힐 써줄 생각하고 아! 거기로 가면 갇히는데 오 왜왜왜왜그래 아 아 아 아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똥꼬 찌르기를 잘 피해야돼 어 근데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은데 40초 뒤에 와서 아 계속 하면 할만한데 멘탈을 좀 했으면 좀 쉬고 하는 것도 오 근데 이렇게 못한다고? 헛했네 롤 헛했어 나도 랭게임 2승 2승 8팬가? 아 나 2승 8팬 넣어 그래 여기다 더 깔아놔야지 더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더 슬탈 수랑이형 오셨네 어디요?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우리는 더 강해질거니까 괜찮아요 그치 저 친구들은 정책이 일 수 있어 하지만 저희는 강해질거니까 그치 저 위로 다왔어요 그냥 미드 미세요 비비고 그 똥친만 피하면 붙을게 없어 비비고는 삐뽀도 있고 삐뽀랑 같이 싸우면 질거 같아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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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 같은데 일단 삐뽀노 왔어요? 삐뽀노 왔어요? 비비고 가 콩칭 맞으면 안돼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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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자 살라 여기 전령 한 번 도와주세요 롤 하세요 쟤네 집탐이거죠? 죽었어.. 카이사가 너무 세졌어.. 내가 세웠어.. 내가 엄마야.. 다음판되면 다시 리셋입니다 전령 도와드리러 가네 그래 맞죠 카이사 죽네 알파이튼 궁극기 조심해 아..씨.. 근데 안나 죽어 죽어 진짜.. 내일.. 내일 오세요.. 안되겠다.. 고스트 선생님 오세요.. 내일인가요? 내일인데? 몇시에 오시죠? 4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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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일 축구하고 같이 오시는거에요? 축구하고 이동하고 좀 넉넉하게 잡았어요 늦을수도 있어서 아우 내 CS 정글이 담아네 제 아래 올라온다 어디요? 어.. 케넨 오면? 케넨 오면 해야돼요? 케넨 오면? 케넨이 근데 안와요 안해야돼 안오면 안해야돼 나름 신경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근데 고스트님이 잘 가르치시나? 어 잘 가르쳐주셨어요 고스트님한테 한번 배운적 있어요? 네 맞아요 난 나는 정글을 좀 배울라고 정글을 한번 배워놓으면 이제 야 이거 거의 3분의 1다네? 와 미쳤다 이거 세상에 케넨 올라오면은? 우와 미쳤다 미쳤어 흐어 슬래시 FF 슬래시 FF 케넨이 습 쓰러 담았어요 스킬 다 뺐고 케넨이 쓰러담고 olas 케넨이 있을때 뿡 5대5 한타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서폿이 미포라서 지킬 수 있는 서폿이 아니고 저쪽 카이사랑 미포랑 같이 잡히면 케넨이 그냥 카이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기절해서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그럼 상대방 두개가 잘 컸어도 포지셔닝에 실패하면은 케넨이 쓸어 담을 수 있고 그러면은 잘 키운게 없어지니까 이제 뭐 말파나 좀 남게 쪼금 다같이 그냥 패면 됩니다 비비고랑 요거 요거는 좀 생각하면 카시오페이랑 비비고 다 물몸이라서 케넨 죽만 들어가면 아잉 전령 갔어 어 딱 정벌레다 아잉 전령 케넨이 약간 중반층에 저 공이 없어요 저 옆구리에 있을게요 저 요네 와야돼 요거는 줄생각 어 오케이 요네 왔고 케넨 따라 나가볼게요 지진다 케넨 어 이쁜데 이 올가님의 케넨이 좀 앞서 들어갔다 우리 호응을 못해가 어 뭐야 뭐야 고고고고고고고!! 우위 Кон트 끄고끄고 저 이거 일부러 죽은거 리폿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안역어요 어차피 안역어요 미안합니다 빨리 나가야돼 주고싶은사람 저는 이거 강한정신력 세나한테 드릴게요 원래 바텀은 서포터 주는게 원딜은 약간 국룰이거든요 알죠 노래 부르면서 딱 주는거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거야 근데 나 왜 안떨어지지? 나 브론즈 4 0점인데 저도 안떨어져요 이상해 아 떨어뜨려주는게 편할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왜이렇게 이게 뭐야 엄두가 안나요? 그만? 여기까지야? 아니 형 어쨌든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좀 가야되니까 한번 제가 빠지면 이길수도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부담되면 일반으로 가세요 부담되면 일반으로 일반은 약간 여유로워 두명이 좀 구멍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방송준비를 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밤에는 이기죠 저희 황전드한테 서포트 해달라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뭐야? 퉁소로 서포트 일반 게임은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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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돼 안그러면 남을 가져가 아 맞네 근데 또 문자가 뭔지 알아요? 뭐요? 전두님 레벨이 높아서 상대방이 세져 퉁소 아이디 있어 다른 아이디 있어 아 퉁소 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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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부캐 부캐? 일단 뭐 부캐도 뭐 그건 아니니까 즐거운 피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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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s 한글자막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집중하시면 돼 왜 안나오지 상대방 못잡아서 CS만 많이 먹으면 유득이니까 제가 Q를 맞추면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별로 안아프죠 저거 잘피하는데 저거를 빨리 때려야죠 앞에 3개는 그래야 유력이다 아 아 어 황전드제리 진짜 잘하던데 나 그거 보고 젤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젤이 한번 배우시죠 일반 원디랑 조금 달라요 그니까 그럴거 같긴 하더라구 오히려 잘할수 어 좋아 CS만 잘 챙깁니다 알아 그 저 낙하는 알아서 때리고 알아서 도망가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낙하님이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 편하게 어어 왜 죽어 비상 초 비상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아 야스 뒷문단속을 안했어요 카직스야 내 뒷문단속만 생각했지 다른것도 생각을 못했네 벌써 도대회 3세트까지 갔습니다 야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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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다 그냥 쭉 빼세요 아, 큰일났다 이거 따라서 약한지 지켜줘 오, 나이스, 나이스 카즈가 탑쪽만 보니깐 저희는 강마 스펠 없으니깐 미니언은 막타만 때릴게요 조금씩 때리면서 오, 좋아 오, 좋아 라인 이럴때는 좀 싸워봐도 되거든요 뭐 떨어볼게요 오, 뭐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체주환이 저기 살고 있었나? 응, 살고 있었어 안 당해지기만 하면 돼 체주환이, 천혜가 극심하지? 응 왠지 살고 있는 것 같네 충전 완료 아, 유치 충전이 필요해 전부 바닥났네 영웅세계상 수만만 맞춰라 자크 준비 완료 아, 유치 아, 유치 야, 유치 아, 유치 슬치 아, 유치 어, 유치 어, 유치 울산 뱀어 아, 유치 아, 유치 이 점은 CS 한번 비교 한 번 할까? 40 대 47 비슷해요? 저네 그렇지 않네 좀 저 빠지러 가야 되는데 저쪽 정글이 더 빨리 오는데 어 안되는데 지금은 3 대 2긴 한데 저쪽 이제 올텐데 저쪽 이제 올텐데 왔다 왔다 저쪽 왔다 저쪽 왔다 저걸 보면서 보면서 완전 표정이 있네 이런걸 보면서 가면은 내가 합류를 할까말까를 정할수있지 그냥 빠질바.. 그냥 바텀으로 쭉 가버려 스캔했네 야스우는 그냥 스케이트만 타고싶으면 R2비트 하는게 서비스 종료했나? 오 3킬당해 3데스 했네 민트차이가 좀 나네요 와 혼자 저 고양이 혼자 미친거 아니야? 오우 와 먹을거 산떡이다 산해집니다 거짓들의 비버타임 아이고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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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자 커피 와 잘 먹는다 잘 먹는다 Q가 왜 빨라있냐면 커브를 못 박는데 쇽 날라가버려요 그러니까 피하기가 더 쉬워요 오케이 그 뼈방패도 다 빼놓어 직스님 어떻게 알지? 궁타이밍 한번 근데 여기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이기는 라인이 없네 아우 왔다 왔다 아아 궁나왔어 그래도 살았어 보약 드세요 보약 3번도 뼈방패 라칸이 한번 보면 궁 홈하세요 궁은 빠졌어요 아우 아이고 어 빠질게요 만화가 없네 이제 피가 없어가지고 만화가 없다 집에 좀 가야되겠다 야쑤 어떻게 뒷문단속 잘 됐는데 듣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터졌습니다 정화적으로 아으리 조합이 또 이게 오레이디네 야 이레일 들어온다 들어와서 야쑤 야쑤 이제 피가 어 저기 라칸이 한번 해줘고 어 살렸네요 라칸 근데 정화가 때문에 죽었다 정화가 이거 내가 말릴수가 없어 야쑤 시즌 6호 뒷문단속 실패 으아아아 나한테 제압 털려고 일부러 죽은거 같네 저거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이런 게임은 어쩔 수는 없죠 저희 손에서 벗어난걸 어이씨 근데 저거는 쟤네가 잘 들어왔네 시익 날아오면서 쑥 들어오니까 무무란 개구리였구만 나도 저걸 생각을 못했네 이게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옆에서 라면 먹으면 자기도 먹고 싶잖아 그 용어가 있는데 스토콜롬 중국은 그거 아니야 뒷문단속을 옆에서 안하니까 나도 안하고 싶은데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카직스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찍습니다 오케이 파리치 블록킹 수중한 1포인트 안맞아 재리도 신나게 때리는데 안맞아 채굴 좀 하고 공만 있으면 들어갈 만한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대장내시경이 저기까지 들어왔는데요? 어 뭐야 깊숙하게 들어왔는데요? 대장내시경이 대장을 뚫었는데 뭐야 야스 야스 수면내시경 깨어나세요 환장 끝났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환장 계속 수면중이야 저기요 오케이 이거 한번에 저희가 해보죠 맛있게 먹어보자 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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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뺐어 피 뺐어 야 그 가거든요? 낙하니 가거든요? 지금 춤출 준비됐나요? 가자 달려 춤출 준비됐어요 뿡 한걸음 한걸음 계속 한걸음 야스어 완전 깨어났어요 수면대 지금 끝났어요 바텀 라인 한데도 야스오템 낫하고 필통 하나 필통이랑 낫 신발도 없어 야스오 야스오완자 필통하고 저게 주경야독이지 낮에는 농사일가고 밤에는 북글씨 공부하고 아 난리났다 지금 뮤트하시길 잘했어 왜요? 뭐래요? 핑 찍고 난리났어 망겜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네 실버를 왜 만나냐고 아 시오비옥 망겜 아 그정도는 뭐 야스오가 네 실버를 왜 만나게 왜 만나 이를리아가 지금 계속 개통을 하고 있는데 어 저기 한번에 싸워볼까? 잠깐만 잠깐만 나 궁이 없어 카직스가 먹고 있는데 걸렸네요 이제 제리도 합리하겠죠 아 근데 씨바나도 무슨 11렙이네 좋지 않아 이거 이를 누가 말릴것이야 이를 누가 말릴것이야 이를은 아무도 못말리죠 이를은 못말려 이를은 못말려 어 뭐야 뭐야 힐쓰고 힐쓰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하고 도망가야돼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하고 도망가야돼 아 이거 20분을 못하네 게임을 20분을 못해 아 근데 이런 게임은 저희 손에서 써놓은거에요 아 이거는 뭐 잘못한거 같은데 바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건 없는데 철저하게 단속했잖아요 약간 잔방귀 나온거 말고는 약간 전조증상이 좀 있었던거 말고는 뭐 깔끔하게 뒷문단속 성공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 이게 뭐냐고 이게 하하 약간 이 정도는 옆에 사람들 약간 모른척 해줄 수 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다른얘기로 화제 돌리면서 하하 미치겠네 아 냄새 안났어요 네 나미를 좀 하나해 하하 하하 야 이거 저 저 먼저 퇴근해야 될거 같은데 막판 하겠습니다 막판 아 막판? 아니죠 이길때까지 내일 자동문축구단은 참 불참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명 뒷문단속에 실패해요 하하하하 아직도 하고 있다고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하 보수공사가 지금 한창이다 아 화장실 가고싶다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미스포춤 단일공격 체력차 극복 아 근데 이거 건드려주면 안돼 내가 갔다오면 이거 알아서 풀리니까 그거 보고 첫픽이면은 고르고 갔다오세요 아 아 이거 해줘도 대리게임이에요 이렇게 해줘도 아 이거 롤은 좀 민감해 왜? 왜 니가 앞으로가? 심술두꺼비님이 어 저 미드 가능한가요? 안되지 돌거북이가 해줘야되잖아 돌거북이 되겠냐? 오는 말이 그렇게 곱지않아요? 어림없는 소리 아이 그저 말을 또 저렇게 해 미리 나가기 쉽게 문을 열어주래 어림없는 소리 구우면 잘 돌리던가 소리 노노 노노 요즘 옆에 친구친거임 옆에 친구친거임 바꿔드림 오 진짜? 오 미드가셈 오 살만하다 세상 진짜 친구와 친구임 쏘리 어 다녀 다녀오고 시작해 다녀오고 시작해 아 좋았는데 폐기 번드님 화장실에 갔다올게요 아 네 이야 우원박에 뒷문단속 실패 아 아 이거 정말 오늘 세 번 져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흉흥합니다 어떻게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해결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원래 근데 이길때도 있으면은 질때도 있는거라 처음으로 원박씨한테 나 롤 안해라는 롤 접을래 라는 그 의사표현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맞습니까? 아 사실 내전은 좀 그 온실속의 화초의 느낌이라 야생의 맛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거 음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좀 다음판에 어떻게 신경 입장했습니까? 예 뭐 물이라도 뭐 갖다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 돌려볼게요 네 화이팅 이 전환 끈 괜찮아요? 조금 땡겨요 일단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은 해야죠 운동은 해야죠 내가 보니깐 이거 롤 한 3년 한 80 대회 나가도 되겠던데 근데 클릭속도 빠른거는 되게 좋은거에요 거봐요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클릭속도가 내려집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들이 실세없이 눌러야된다 우울해도 우울해도 실세없이 계속 움직여야된다 다리 떠는 것 같아 근데 좀 약간 같은 같은 뭐지 좌표에 같은 클릭을 하니까 다리 떠는 다리도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떨어야되는데 같은 위치에서 음 무시하려면 갑시다 본때 보여줍시다 나미가 없대잖아 저 나미 샀어요 어 샀어요? 나미 없어도 돼 근데 이게 아니야 나 사실 숙면도가 낮아서 아 자신없어? 내전할때 연습으로 하는거지 보여줘 그냥 아 보여주시죠 잔디님이 루샤이 더 낫다고 편하게 그러긴 했어요 해보자 와 박시안 야 박시안 나왔습니다 박시안 보여드립니다 네 거기는 이게 나와버렸네요 저 터져야지만 소위 저 이제 좀 약간 속된 말로 미친년 듀오 옛날에 럭스가 저 고개 각이 더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진짜 무서웠거든 아니 음 얘가? 아니 럭스가 원래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 이렇게 더 됐었어 일러스트 처음 일러스트가 진짜 무서웠어 얘가 가렌 동생? 가렌 동생 얘가 가렌 여자친구? 얘는 가렌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요 라이벌 나라의 장군이에요 카타리나는 약간 뭐라고 네? 약간 여자친구이기보다는 약간 으르렁대면서 좀 약간 정대? 음 음 여자친구 맞아요? 응 아 그래? 그렇다고 들었어 언제 사겼대? 어 몰래 사겼나 몰래 사겼나 보다 몰래 사겼나 보다 아 말파이트면 미스포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몰래 사겨요? 또 저 카타리나가 또 이제 귀족인데 디쿠토 장군 그 집안에 오! 카타리나 32만점 춤추는 작은 카타리나 이게 뭐야 럭스 박은서 럭스는 50만점이에요 은서야 아 55만 55만 대 32만 작은 카타리나 개벌레임 55만점 불얹으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응 재밌게 보세요 웃기게 실력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웃으세요 실력은 상대적이에요 웃으면서 봐주세요 돌려들어가 루시안 할 때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알죠 약간 닥돌 저건 죽이고 죽는다 루시 루시 자신감을 가지시고 루시안 음퇴 경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단축키도 한번 확인하시고 루시안 제가 2를 걸어드리면은 엄청 세지거든요 2를 걸었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2를 걸었을 때 네네 보통 루시안이 때릴 준비가 되면 제가 거는거라 전 한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 2를 걸었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춤이나 추자 춤이나 한판 추자 음... 오 오오 오 오 너도 쳐 을신 너도 쳐 와つ 너 오!티올 멘탈이 좀 정상적일때 아 핑은 좀 열어두네 하이는 루시안인데? 비싼건데 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오오 현재 다먹음? 박은석 박은석까지 좀 쳐 오오오 다먹었어 루시안하니까 잘먹어 야 왜 안치냐 들어가준비 앞뒤씨 하실래요? 잠깐만요 우린 1레비 아 상대 1 이제 속박 날라옵니다 춤추는 자국 하테리나 날 안 말하고 부르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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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멘탈 주인이 네 상대방이 스킬을 쓸 때 대시로 피하면서 들어오면 앞으로 들어가 이러는거 들어갑니다 혹은 속박 같은거 중요한거 빠지면 개필수있습니다 특히 속박을 피하면서 들어가면 개필수있습니다 어 속박 빠졌다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 들어가 때리시면 돼요 어 이거봐 저 밟아서 더슬 무빙무빙무빙 너무 아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래 이거 와 드려야 되는데 조심 숙박 조심하세요 더블산말 오 쟤 왜 이렇게 CS 잘 먹었어? 아이고 우리 야스 상대 야스온은 우리 야스온은 못하는데 왜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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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많으니까 조금 지게 쓸게요 상대 미니언이 좀 있잖아 흠 야스 야스 어 못 먹었어 야스 징크스의 유탄이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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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어후 지겨워 아후 지겨워 진짜 지겨워 진짜 지금 아 아 상대방이 집이 갔으니까 빠르게 계속 야스 야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기다리고 있어 많아 실스 슉 슉 어 얘 어떻게 하니 야스온은 잘 커도 그 한번 포커싱 돼가지고 실수 한번 하면 미끄러지기가 쉬워서 그쵸 말파이트도 있고 상대방이 스킬 쓰면 앞으로 가서 때리고 덤만 안 밟으면 그걸 어떻게 안 밟아요 징크스 알을 그 깔잖아요 바로 발동이 안돼요 아직도 내 귓가에 황야의 꼭조가 울려 퍼진다 미드 된갑다 어 착한 사람은 아니지 하나 악인도 아니라 하여 쩍을 차지 나이스 오 나이스 오오 그 자리 아 아 아 스킵할지 아 이거 조졌대 미니언에 들어갔어 빼주고 오오 цию 아 왕번이 형 좋아 좋아 시즈 47개 나쁘지않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 같이 맞기 럭스 2에 같이 맞기 아 우리 정글 뭐함 우리 정글 2킬 우리 정글 까비, 까비 먹음 깝스 벌써 집갔어? 까비 피드스티하고 리신하고 약간 조우왕 이거 밀고 집가세요? 뭐야 음 그게 연결인데 의미 없습니다 적당히 누르라는데 괜찮아요 많이 누르세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그 다리 떨면 그 멘탈이 좀 약간 좋아진다며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좋아 혈액순환에 좋아요 손 혈액순환에 하세요 하시고 40 넘어서만 조심하세요 터널쯤은 터널쯤은 터널쯤으로 가야돼 터널쯤은 탁 olacak 좀 앞으로 나오는 게 좀 쉬 valve 네 좋은데 미드? 버스 탈 수 있어요 제발 진짜 우리팀 한번만 우릴 도와줘 야쓰야쓰 야쓰오 뭐였냐 야쓰야쓰 야쓰오가 이긴건데? 저팀이 이긴건데 왜 야쓰 오 쉿 어어? 괜찮아 야쓰와는 실수하면 돼 아이고 덫 저기에 덫연결 야쓰야쓰 저자식들이 덫연결을 잘하는데? 아우 집에 가야되겠다 아 나 집에 뭐 놓고왔다 아 가스 가스단속이 어 르신이 갑자기 흐흐흐흐흐흐 아 집에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어? 뭐야 만들어왔어 르신이 죽였다 르신이 희망을 가지겠어 아 집에 갈라겠다고 할래 근데 르신 혼자 했으면 됐는데 르신이 안들어왔어 혹시 걔네 저 욕하고있나요? 아뇨 다행이다 아 구도를 내 캐릭터가 여기있잖아요 상대방이 여기있으면은 내걸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놔서 같이 들어오게 한눈에 그거를 안하면은 시야가 좀 상대방이 뭐하지가 혜택골드 다 뜯어먹었네 하하 세상에 헉 세상에나 미장세네 신경쓰시네 오 못먹었네 잘해주고있어 핫 핫 흥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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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고요 상대방 다 타버려 싸움드 아니 안 돼요 나이스 나이스 일로와서 일로와서 얘네도 좀 죽여줄래 저때 옆으로 피해서 바바바방 했다면? 일로와줄생각은 없네 이들 아 오는거 아니었어? 춤추는 나는 카타리나 으악 남이 물대포 쏘는소리 으악 카타리나 카타리나 집가는데? 내 그림자 카타리나 카타리나 하나 걸렸다 송발 하나 걸렸다 아래로 나이스 카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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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돌풍 나온줄 알았네 돌풍이 안나왔었구나 가타리나 타이밍 제발 카타리나 물어 죽일라고 살짝 안보여죠 15분까지 우리 탑을 지켰다 난 할만큼 했어 승어 역 맡은거 보고싶다고 그럼 못하자 서로 놀랐어 저 근접까지 접촉사고 날때까지 서로 몰랐어 어 그렇지 내게 필요해 내가 땡기는척할게 내가 땡기는척할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 오 떼씨떼씨 깨만 아 아 아 네 이거는 찰락같다 어 니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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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 ㅋㅋ ㅋㅋㅋㅋ 정글러가 없는 곳에서 이정도의 뒷문 개방을? 약간 리듬타면서 뭐 보시나요? 나이스 제압주 카타리나 미드도 사업이 없네 나이스 오 리신 야스오가 또 카타리나 쥐잡듯이 잡는다 스케이트 막 신나게 타면서 나이스 여푸샷요? 합쳐해도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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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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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은 총알..총알구멍이 없는 총을 쏘는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총알구멍이 없어요 총에 몰랐습니다 황야의 국조가 울려 퍼진다 빔 또 온다 그래 와라 빔같은거 써요 빔같은거 어 이거 가두리 가두리 두리두리 따라 지켜야겠지 쏟바 으취 미쳤고 진정한 이 시대에 도르둑 두르두두두두두두 루시안은 원래 저거인가? 스킬쿨로 공속을 누리는 거라서 저거가 넉더 나볼인가? 고형평가? 고형평가? 뭐지? 정수라고 하는데요? 정수요? 정수가 신부터가죠 신 자 광위의 검 아 이거요? 그러네 나 저거 처음바랐어요 처음바랐어요 저게 뭐냐면 스킬쓰고 그 다음 평타가 세져요 그니까 2평 뭐 Q평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강화되는거 진정한 이 시대에 야이ㅣ 에잉? 리신없이 뭐 안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리신 없이는 뭐 할라고 하지마라 카타리나야 카타리나가 나 욕할거 같은데? 왜요? 약간 못하는게 GCS 뺏어먹는거 피해망사인데 미드가 뭐.. 아니 원딜 먹어야되는데 제가 지금 모르겠어 리신이 없으니까 뭐 할라고 하면 안됩니다 탑 터지는데? 잠깐만 탑 지금 누가 가겠죠?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누군가 갑니다 원딜이 빠르게 저 소진을 시켜줘야되요 미념 하하 아직 안보는데 지금 아래 싸우고있어 안되지 상황 끝났어 진정한 이 시대의 여인 진정한 이 시대의 여인 카탈리나 이리라한테 갈갈게 찍혀서 카타로고 됐음 하하하하 탑 탑 진리겨지고 있어 공짜로 줬는데 우리 탑 진리 아니 말파이트 저거 도와줘야되나? 아니 너무 흘러나갔네 도탑이 하루되었습니다 그 지옥을 선사하는게 답이지 야 나미가 보세요 저기 위에 올라가면서 봐야돼 뭐하고 있는지 봐야돼 화면을 돌려서 집에 가는 중 내가 올라가야되나 말아야되나 판단은 복업해야 미니맵에 두명있으니까 가는거야 저주받은 존재들은 결코 쉬는 법이 없지 집에 가는거야 아 야 이거 뭐야 왜이렇게 잘먹어? 오잉 오잉? 빠징 엥? 싸움났다 응 싸움났다 바다야 텁쳐라 야스야스 야스야스 오 좋다 좋다 오우 야스오 스케이트 탄다 다음 스케이트의 장소는? 말파이트가 와야돼 오 소형들이 실패 칸장아닌 시대여니 어 말파이트 어 어 랄랄랄랄랄랄 뭐야 어떻게 된거야 넌 진다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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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리신이 약간 패고다녀야하는데 가자, 욕먹으라 흠 오, 바다야 덮쳐라 바다야 덮쳐라 오케, 잡았다 어, 이렐이야 지금 굉장히 괴물하군요 오오 오오 피들, 모르는구나 저 구분기가 되게 세요 지금 공포가 걸려가지고 피들한테 거리를 주면 끝났는데 야스, 야스 이렐리아 봐 아 이렐리아 봐 이렐리아 안 죽어 어 야스, 야스, 야스 어, 부들부들 아니야 아니, 그리고 클릭 소리가 주로 없어졌는데 다시 지금 심장박덩이 그 심장박덩이 내 심장이 어 오, 뭐야 저거 저거 와드 가짠거죠? 주우제씨 왔어요? 어, 주우제 왔네 캐리해드리고 싶대 드로우상 어, 주우 한번 해봐요 둘이 람모스 드로우상 굴라 웃기겠다 한번 들어와봐 아까 정글 직박이형 한번 했는데 들어오세요 아, 제가 어, 갑자기 빼는거에요? 아, 제가 로 7시 10분 출발이라 죄송합니다 어디 가는데요? 다행 jeszcze 야이씨 피웨 어우 오, 좋아 미쳤다 미쳤다 반응 우제다 오제쿤 오제쿤이 또 오지게 보거든요 시청자들 진정하니 실현이란 음.. 스케이트 조심 아니 이게.. 이래서 솔리앵을 못 돌리겠어 너무 미안해 대쉬 대쉬 에.. 리신 있잖아 흐흐흐흐 내세유 리신 있자나요 말파도 간신 살아남 흐흐흐흠 돌풍 아는데 돌풍을 쓸 수 있는 게 없었어 아까 그 궁피 할 때 쓸거야 이거 갈까요? 세릴 다이거나? 에.. 가고 싶은 거 같았어요? 땡기는 거 그림 이쁜 거. 맘에 드는 거 이게... 그럼 그거 가서 아냐 무대 갈래 아빠 힘내세요 가고싶은거 가세요 눈치 넌어 눈치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눈치 보지 말래 아 주우자의 뒷문단속 한번 보고싶다 속상하다 아니 우리가 킬은 이기고 있는데 왜 지는거지 나 때문인거라잖아 그러면 갑자기 아니 솔랭은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이 없어 근데 놀라운거 뭔지 알아요? 솔랭 계속 지잖아요? 만납니다 뱃살 떼떼뿜 썼다 맛있다 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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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신 엄청 세다 나이스 왜 리신 해줘야 리신이 있을 때야 돼 뭔가를 엄청 길어진 리신패스 오오오 용이 태어나거든요 오오 Fifteen 쇠릴 다 갈래? 쉐릴 다 그리고 그래도 니가 서있는 곳이 변방이지 이를 저어 쿠션 탑 가시면 되요 탑? 아니다 지금 말파가 가요 말파가 본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우제쿤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우제쿤 좀 조용히 좀 여기 와서 할거 아니면 조용히 좀 으허허 오 뭐야 뭐야 오 리신 아 싸웠다 피들 궁극기 조심하시고 오 리신이 야스울 이기는데 소울 소울 바다야 덮쳐라 오 피들 끊었어 미쳤다 남이 미쳤고 야포 야 추억은 방울방울 오 왈파도 이겼어 잘 이겼어 승전보 레벨 레벨 2 레벨 레벨 2 아 상황이 좋네 아론 고 스읍 8원? 8원? 8원 될 것 같은데 왜 왜 오세요? 흫 흫 흫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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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원? 스읍 8원 될 것 같은데 흫 스읍 무침 먹고 바로 찍니 도와드리고 싶다 아쉽게 저런 흫 뼈 봐 뼈 봐 이거 이기겠는데? 리신이 해주면 우리 이길 수 있을듯?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나이스 생각해서 하면 이길 것 같아 아우씨 내껀데 다 먹었어 스케이트 선수다 루시아나 하니까 얘기했는데? 성련도가 낮아서 좀 낮은 애들을 하셨나? 와 피들 잘했어 아 진짜 이거 루시아는 어떻게 못하겠지? 하색 하색 응 우와 도망가 자 19대 32 리신이 다 태면서 빠져나가겠죠? 한눈 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 리신 미쳤다 까다리나도 오기 때문에 도망가게 야 리신 리신 피가 그래 룰은 어 어 여기있어 어 태빼고 말파가 위에 때림 룰은 태빼고 말파가 위에 때림 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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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오기를 잡았어 아 아 룰이니까 이기네 나랑 상성이 잘 맞는구나 나도 먹자 좀 나도 좀 먹자 같이 먹고 살자 좀 치사하네 지랄거야 빌려둘리라 도망가라 태빼고 말파가 도망가라 태빼고 말파 어 아 아 그게 있어요 트레이닝 티빼고 말파 아 아 뭐가 와가지고 긴문단속 확실하네요? 그렇네요 더이상 뭐 추가 배변은 없네요 똥봉투가 안 나눠져서 온가? 루시안 하니까 단속이 되네 이런 승리를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어? 나왔다 나도 적당히 활약하고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으로 한판 이기기로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다 온다 온다 락스 온다 왜 또 대동여지도를 이래 거기까지만 있어 흐흫 미신 무서워서 아무도 못아 18렙 리신 와 드래곤까지 먹었어 미친거 아니야? 와 궁극기 미쳤다 미쳤다 미친... 루시안 나 타고있어 어 뭐야? 어, 우리 편이 아니었네? 그것은 이렐리아였습니다 아 아 리신 있으니까 리신이 이렐보다 레벨 좋다 하... 미심댕신거 좋아좋아 근데 만족이 좀 안돼요? 아뇨? 약간 활약을 좀 해야 아니고 활약 안해도 뭐 그냥? 아.. 혼자 하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서 안하니까 힘들고 너무 실력차가 그 준희 대사가 생각나네요 이 협곡에서 너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리신이 잘나가니까 내가 붙어있는거지 친구라고 생각해서 붙어있는거 아니야 내가 사과를 왜 받아줘 내가 어? 왜 사과를 받아줘야되는데? 와우 야스오 야스오의 커텐 커텐 시공 오 A형 하지만 나미가 아하하 하지만 리신이 있으니까 리... 아 오 리신 죽여 리신 살았어 리신 와 리신 피 봐 리신 피 뭐임? 미쳤어 리신 피 뭐 왜 차는거지 저거? 아 봐봐 미쳤지 오 나이스 와 피 피 피하는거 봐 와 리신 끝내줘 이제 뭐하고싶은 가엔이었나 봐 어 안돼 네 리신 피.. 피 먹는거봐 또 아 근데 리신 가엔 빠지겠나 무릎 나 리신이 나 이... 이거krit 리신이 막 이렇게 막 고개를 해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길래주세요 열번안 떨어져 근데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하하하 리신이 아훗번 성공해 이거 tr bursts 내가 왜 줄타기로 근데 갑자기 한번 삐끗한다? 약간 위험해질 수가 없어 리신에 그만큼 지분이 좀 높아요 지금 아홉 번 성공했거든요 외줄 종단 아홉 번 성공했는데 다음 열 번째도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리신은 이미 성장이 멈췄어요 18렙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가 이제 점점 세지고 있고 이제 차력쇼가 점점 힘들어질거라는 얘기가 맞아요 리신만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재훈 이재훈 리재훈 18렙이고 징크스 저런거 잘라야 돼 잘랐어 끝났다 끝났다고 그대로 밀면 돼 진짜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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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열 번째 외줄 타기 성공 외줄 타기 성공 18타자네 땅 팡팡 치면서 애들이 안 보이는데 야스 야스 만난 정사 피지 되었습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까지 더 못 죽이는 조금 힘들지도 애들이 태어낼 때까지 더 못 죽이는 조금 힘들지도 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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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소울 육년천에끼 어우 뭐야 나미에 와 나미에 물방울 나미에 파도 미쳤따리 미쳤따잉 소울 소울 피드립 좀 약간 오바했어 억지가 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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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루션 하색 우와 와 미쳤고 게임 끝나겠죠 아 아 퀴 안맞았어 하색 하색 킬도 써버려 그냥 나이스 하색 하색 이겼다 아 이겼어 갑자기 타워를 안치고 즐기려고 하는 아까까진 그렇게 간절했으면서 갑자기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 아 왜 저 포토존으로 가는거에요 아 진짜 안부시고 아 아쉽다 미쳤다 전두님 고맙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유키한 팀워크 드릴게요 하하하하 근데 언박씨도 뒷문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승리입니다 안죽어졌어 어 39 39나 줘? 왜 39나 주지? 배치 끝난지 얼마 안되가지고 준 배치 절대 딜량을 보지 말아주십시오 아 왜 그 얘기를 안봐 안봐 안보려고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그 얘기를 하면 OPGG로 가서 봅니다 사람들이 하하하하 니 말 안하나 없네요 늦었지 뭐야 다 누구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을 해본 소감이 어땠어요? 그만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 이게 좀 배워가야 덥이다 뭘 어떻게 배워가야되나 아쉽기도 하고 아까까진 너무 하고싶어서 근줄 그리셨잖아요 그게 뭐나면 과거같아요? 아니 내전에서는 이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인가요? 음 이 정도 아니죠 네 네 내전이 사실 근데 좀 이렇게 좀 내전만의 어떤 전형적인 플레이가 생겨가지고 더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약간 원딜들 봐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아니요 봐주는건 아니고 참고로 제 원딜도 이 내전에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음 사실은 그 모든게 허용이 되는 곳이다 음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구현이 되는 어떻게 보면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가 네버랜드 실체가 있다는 이곳이 아닐까라는 네 말씀도 좀 곁들여 보면서 네 네 꿈속에 있다가 온 거기 때문에 조금 현실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기어리 형 정말 공경스럽네요 솔랭 세상에서 기어리 형은 그 이해도가 좀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계속 그 안에서 계속 그것만 하시는데 네 그리고 기어리 형은 또 이런게 있어요 그 철면 피해요 음 본인이 잘못해서 죽어도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안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 그럼 멘탈적으로 보호가 굉장히 쉬워요 저 녀석 때문에 죽었다고 철저히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감정이 조금 희석된다 하 어렵네 나 솔랭 안 한지 안해본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어 이거 확실히 다르네 음 확실히 다르네 음 그러니까 이제 좀 뻔뻔하게 하시고 솔랭은 이제 앞에서 안하는 걸로 나는 걸로 네 코되게 당했어 아 졸음 번쩍 건 필요 없죠 네 졸음 번쩍 건 필요 없죠 네 졸음 번쩍 건 필요 없죠 번쩍 깨죠 아니 너무 지금 지금 뚜드려 맞아서 졸려요 아 오히려 졸려 오히려 졸려 지금 뚜드려 맞아서 가 아니고 이게 과다 클릭 하하 칼로리로 너무 맛있었어 어 식단 왜 조절함? 마우스 마우스 클릭하면 되는데 식단을 왜 조절해? 아 그래서 살이 안치나? 팔이 말파이트 팔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만 박수치잖아 말파이트 기아노리부스의 스피드 상영이 끝났나요? 예 끝났고요 예 뭔 소리야?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네 기아노리부스의 스피드 상영이 영화 알죠? 스피드 내용이 어떻습니까? 스피드 버스에서 저거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폭탄 폭탄이 달려있는 버스를 네 멈추면 100km였나? 80km 이하로 떨어뜨리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버스가 출발한 거지 80마일이니까 100km일 거예요 스피드가 몇 탄까지 나왔더라? 몇 탄까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까지는 아 진짜? 그렇죠? 아무튼 그 온갖 못하는 플레이는 다 골라서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이렇게만 안하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즐거웠고 다음에 또 놀러오시고 내일 그 뭐 구버제 하시는 거 봐야 되겠다 뭐 배우십니까 내일? 전 정글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정글이요? 정글은 모르니까 어 그럼 내전에서 대충 갈 수 있잖아요 볼추 그러면은 좀 내전 티어가 맞겠는데 직벽이랑 같이 쓰면 그렇죠 그렇죠 동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같이 정글 라인으로 다 해서 하면 기대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네 진짜 피곤해졌어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고맙습니다 도움말 감사합니다.